아, 드디어 그렇게 꿈꾸다 만트라우스를 벗어나서 이렇게 새해의 맞이 캠핑 여행을 왔어! 아! 여행이다! 너무 좋아, 언니! 너무 좋다,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아쉬운 게 한솔이가 어떻게 면접일이 오늘 딱딱 친 거야? 아니, 근데 그동안 몇 년을 놀았으니까 면접은 가야지. 근데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 언니. 뭔가 여자들의 그런 꽁냥꽁냥한 여행, 어때? 뭔가 벌써 꽃내음이 나지 않아? 근데 말이야, 너랑 그 만뚤하우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늘 붙어있는데 뭐, 밖에까지 놔도 꽁냥꽁냥... 너는 그리고 5일차 이렇게 많이 쌓였니? 하루 오프야, 우리 조금 이따 갈 거야, 1박이야. 언니, 여행은 준비하는 자가 진정한 여행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언니. 여행은 준비 많이 한 사람이 고생해. 뭘 바꿔주지 보여줄게, 이것 봐. 내가 우리의 여행의 꽃이지! 수영복도 닦아왔어! 너 입 돌아가! 이거 입은 줄 알았어, 미치겠다, 진짜. 우리 뭐 온척 날 수도 있잖아. 요새는 온척을 어디 가! 기본이 오늘 여행은 진짜, 수영복이 기본이야. 근데 우리 둘만 가는 거야, 오늘? 내가 그래서 이번 여행은 좀 특별히 같이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게 뭔가 캠핑 메이트를 뽑기로 했어. 멋지다! 공부를 했거든? 근데 한 명이 마침 지원했어. 뭔가 미녀 삼총사 같은 느낌이야? 그치! 우리의 미를 쫙 올려줘. 기준 올라가? 기준 쫙 올려줘. 너무 좋아. 올 때가 됐거든? 안녕하세요! 어머! 캠핑 메이트 찾으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여기 왔어요. 어서오세요! 디타, 어서와! 안녕하세요! 디타, 반가워. 디타, 반가워. 난 경림이라고 해. 아, 맞다. 저 디타예요. 뭐야? 우리는 다 반말이야. 아, 그래요? 여기에 딱 들어선 순간 다 친구야, 편하게 해, 편하게. 진짜요? 진짜? 그래. 유라, 인도네시아 되게 잘한다.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 좀 해봐. 안녕하세요. 이 컨셉은 더 좋은 것 같아. 컨셉은 더 좋은 것 같아. 썬바이끄트몰라기. 발음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다들 선크림은 갖고 왔죠? 선크림, 잠깐만. 내가 선크림을 안 갖고 왔다. 내가 결정하고 갖고 왔지, 선크림. 아자린. 아자린. 이거? 어, 알지? 유명한 거야? 유명한 거지. 이거 완전 유명해. 아, 진짜? 네. 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역시 디타는 먹을 거 알고 있다, 언니. 이게 아자린 하이드라수 선크림 젤이라고 진짜, 여기 봐봐. 자외선 차단 지수가 45이야. 야, 플러시가 4개야? 응, 4개야. 오, 이거 좋네. 우리 미녀삼총사가 야외에서 노는데 이 선크림을 빼놓을 순 없지. 하긴, 우리는 해가 우리를 질투하잖아요. 뭐야, 이 분위기야? 맞아, 언니. 기타 그렇게 안 봤는데. 해가 질투하지 마. 거기다가 이게, 이게 넌 코메도제닉 제품이어서 지성 피부나 나 같은 여드름 피부에도 딱 좋아. 그러니까 모든 피부에 가능합니다. 아, 모든 피부. 그게 짱이야. 어때, 바로 막 발리지. 아니, 그리고. 우와. 제형이 되게 좋네. 싹 스며두는데? 그렇지? 너무, 이거 두껍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딴 것보다 향 좀 맡아봐. 향이 그냥 은은해. 이런 게 최고야. 왜냐하면 향이 세면 계속 향이 나잖아. 맞아, 맞아. 오, 이거 좋다. 끈적거리지가 않아. 끈적거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 역시 우리 미녀삼중사 딱 맞는 선크림을 내가 준비를 했지. 잘 바람. 사람이고, 어? 저기 선크림이고 질척스러워. 질척스러워. 싫어하잖아. 끈적이면 안 되지. 아,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야, 이거 네가 다 산 거야. 아니, 그거 갖고 있어, 갖고 있어. 내 선물이야. 아, 진짜 고맙다. 고마워. 아, 고마워. 아, 오자마자 이렇게 선물 받는다니요. 너무 좋네. 그래도 호강하네, 호강해. 지금부터. 그야, 이 디타가 또 우리한테 미리 보내준 게 있어. 과연 이 캠핑 메이트로서 자격이 있는가. 어, 맞아. 함께 캠핑을 해도 우리가 1박 2일을 잘 보낼 수 있을런지. 응, 그치. 한번 살펴볼 시간인데 신청서를. 어때, 디타가 이렇게 좀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 어, 그런 거 같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세요? 팀이 있다면서, 친구들이. 팀이 있지, 있지, 있지. 항상 같이 다닌다면서. 응, 맞아, 맞아. 오늘은 우리가 너희 팀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지 말지 좀 정해야 돼. 맞아, 맞아. 우리 나름 만뚤하우스가 만뚤 그룹이 들어오기 힘든 그룹이야. 아, 진짜? 근데 해야지, 나 왔는데. 어, 그치? 자신감? 어, 우리가 좀 세 보이려고 했는데 얘 장난 아닌데? 나도 좀 뭔가 깜짝 놀랐어. 나 귀에 놀리잖아, 지금. 언니, 안 돼. 언니 센터를 지켜줘요. 센터를 지켜줘요. 그래서 내가 신청서도 여기 갖고 왔어, 언니. 오, 와우. 가방 들어가네. 가방에 모든 것이 담겨있어. 너무 좋네. 오랫동 가방이 다 나오네. 한번 봅시다. 보자, 보자. 디타. 본명이 되게 길어. 본명? 그렇지. 본인만 얘기할 수 있어. 어, 그래? 디타입니다. 어, 네. 디타. 어, 네. 디타. 딱 좋아. 디타는 한국에서 데뷔를 했잖아. 했지. 한국에서 데뷔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뭐야? 계기라기보다는 약간 무대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되게 일것 저것 많이 해봤거든. 대학교도 완전 무대 관련 대학교도 하고 그냥 계속 오디션도 계속 보고 기회가 생겨서 여기 한번 해보겠다고 해요.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하는 애들의 특징은 거의 이렇게 캐스팅이 됐거나 그치? 친구가 따라갔는데 됐거나 뭐 그런... 아, 아니에요. 그냥 뭐 오디션 이것저것 진짜 많이 봤거든. 아, 근데 원 밀리언 댄스튜디오도 다녔었잖아. 예전에. 예, 맞아. 또 내가 옛날에 댄스 힙합 표치나. 댄스 하니까 언니 표정이 바뀌었어. 뭔가 그쯤 나도 한다. 댄스면 안 돼. 댄스는 안 돼. 오, 예. 아, 이제 우리 한번 붙어봐. 댄스 배틀! 아, 아니. 잘 봐. 언니들의 싸움이다. 좋은 거 있니? 직접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구독해주세요! 어쨌든 한국의 모든 게 나오나? 진짜 잘하는 거잖아. 언니 노래, 댄스, 그리고 랩도 하고 예능도 잘하잖아 뭐야 그러면은 제일 뭔가 디타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내 매력이다 하는 거 있어? 이거 내 입으로 말해야 되나? 누가 얘기하는 거야? 내 입으로 말하느라? 자신감으로 승부해 내 입으로 말해야 돼 아무래도 댄스로 뽑혔으니까 또 나는 시크릿 넘버의 메인댄서니까 내가 이렇게 공연이나 무대 영상을 보니까 노래도 되게 잘하던데? 맞아 진짜 스위치 묵구붓구 불토도 계속 그 제일 높은 것도 디타가 노래하잖아 맞아 넌 하지 네네 네네 조이씨 조이씨 떨어진 조이씨 10가지 말게 예전에 인터뷰에서 보니까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웃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진짜 그랬어? 우리 그룹은 근데 우리 팀은 약간 그래 깜짝 놀랐어 약간 안 이뻐도 돼 매력 부자구나 이미 예쁘다 이거야 지금? 어 더 이상 예쁘게 이미 예쁘다 뭘 해노 아 아 아닙니다 아니 보니까 뭔가 이 시크릿 넘버는 개그도를 꿈꾸더라고요 개그도를 그렇지 너무 웃겼어 근데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을 만한 최근에 개발한 웃음 코드 뭐 있어? 어? 뭔가 개인기 갑니까? 개인기? 개인기? 어 저 약간 고래랑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래? 응 고래? 네 고래랑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디타오 오오오 heut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고래가 아니라 고래 많은데 매력을 박 Seit 언니. 이건 아이디어. 이건 아이디어 주인이다. 이거 이거 맞아. 아니 근데 내가 고래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래랑. 나도 그렇지만. My name is Tito. 이거 나무늘보 아니네. 나무늘보? 약간 나무늘보 닮았다고 자주 들었어. 그래 나무늘보야. 나무늘보 아니야. 이거 고래 맞아. 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우주인든 장사가 없어. 대박이다. 디타. 인정해야지. 그리고 디타가 평소 멤버들한테 디즈니 공주로 통한다는데. 그러면은 대체 어떤 디즈니 공주로 통하는지. 디즈니 공주 진짜 많잖아요. 그 중에서. 약간 내가 어떤 공주다 이거 보다는. 그냥 디즈니 공주 느낌인 거지. 자 그러면은 공주 포즈 한번. 인도네시아 스타일.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우리가 디타 공주님 하면은 이제 딱 포즈를 취하죠. 디타 공주님. 유라 님. 예쁘다. 아니 근데. 순간적으로. 유라 지수님. 인도네시아 공주 느낌도 있는데. 마치 그 대한민국의 사극에서. 오오오오오오오. 할 수 있는 엘렉스. 너무 감사하네. 우라 한번 해보죠. 자 유라 공주님. 저 아마 나도. 궁금해 궁금해. 유라 공주님. 태생님! 우리는! 이게 태생이! 굿! 왜! 나도 엘리트 형 쌓고 싶었어! 이거 아니었어? 이건 거 같은데, 일단!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미안하지만, 빨라, 빨라, 빨라. 언어에서도, 언어에서도 그 엘리트급 능력을 기타가 보여준다니. 맞아, 진짜 거의 자기 국어 한다고 해야 되나? 어, 일단 인도네시아어 할 거고. 근데 인도네시아에 자바어라고 한솔이도 진짜 잘하는데. 맞아. 인도네시아어랑 완전 달라. 근데 그것도 되게 잘해. 영어도 잘한다며. 맞아, 그리고 한국어도 지금 너무 잘하지? 그러니까, 한국어는 뭐. 거의 4개 국어야. 한국어는 지금 한국어 괜찮아? 그러니까, 내 친구 같아. 아, 진짜? 리액션이 다 공주 같아. 아, 진짜? 너 왕족이지? 맞아. 내가 느낌이 왕족 같아. 오, 그러니까. 원래 풍겨져 나오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있어. 네? 아니, 좀 연습한 거 같긴. 다 낮추는 거니까. 디타야. 네. 그때부터 4개 국어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좀 쓸만한 것들 좀 알려줘. 맞아, 맞아, 맞아. 꿀팁. 어. 아파카바르는 인도네시아어로 어떻게 지냈어? 아, 뭔가 안녕 같은. 만났을 때. 자바어는? 삐에 까바레. 삐에 까바레. 삐에 까바레. 삐에 까바레. 삐에 까바레. 삐에 까바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거 얼마예요, 이 옷까지? 인니 브라빠. 인니 브라빠. 인니 브라빠. 그걸 자바어로 하면? 익히 삐어. 익히 삐어. 자바어가 더 귀엽긴 하다, 그쵸? 아, 그래? 익히 삐어. 익히 삐어. 익히 삐어. 익히 삐어. 익히 삐어. 라랑 방은? 라랑 방은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언니. 아, 깎아주세요? 음... 와, 말해본 적이 없네. 언니, 공주님이 와서 깎는 건 절대 안 돼. 우리 백성들. 우리는 가격 높기 전에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언니, 안 돼. 공주님이 절대 그럴 수 없어. 백성들을 위해. 아, 제대로 배웠어, 제대로. 깨까봐래. 어, 깨까봐래. 아니, 시크릿 넘버 그 단독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 그 팬들에게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면 꼭 부르고 싶은 노래 있어? 디타? 나는 또 뮤지컬 관심이 많아서 뮤지컬 같은 무대 같은 거 보여주고 싶어. 팬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이 있어. 어떤 뮤지컬? 시카고. 시카고. 인사의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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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은? 네, 맞아. 어, 뭐해줘? 아, 아까 제가 본 거 같은 거. 로XY, 로XY. 로XY! 로XY! 로XY. 6시 우리 디타 시카고 무대에서 만나겠는데? 그런 것 같아 공연해야지 빠짐 안녕하세요 박혁이야? 디타가 아까 춤이 장기라고 했는데 노래도 했잖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너의 매력을 좀 보여주세요, 공주님.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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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랑은 대화해서 그만해. 그만.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댄스. 좋아, 좋아, 좋아. 시크릿 한 번. 불토, 불토. 가야지. 불토, 불토. 가야지. 1, 2, 3, 4. 1, 2, 3, 4.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와우, 너무 잘한다. 이게 제작보다 어려운데. 이렇게 잘하는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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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어때? Welcome to our Mantul house. Welcome to Mantul house. 진짜 술 먹진 않아. Mantul house. Mantul, Mantul house. Mantul? Mantul 좀 있어, Mantul. 그냥 우리. 이거, Mantul house. 이거. 이거, 너무. 얘 변형하던데? 오, 디디야. 기타가 우리 캠핑에 함께하는 거 찬성이세요? 찬성입니다. 만, 둘. 1입니다. 1입니다. 다시 오늘 다 달려봐. 분위기 달려봐. Come into my world. Let's go. Let's go.